만나면 좋은 친구 MBC 주말 늦잠 반납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줍깅 동호회 회원들 편한 복장에 환경을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지구수비대 평범한 삶을 살다가 계속 지구가 나빠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어떤 개인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걱정만 하고 보냈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산책을 하다가 쓰레기를 발견하고 내가 이 쓰레기를 주우면 좀 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지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밴드를 만들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동네 환경도 지키고 걸으면서 가족들의 건강도 챙기고 줍깅에 나선 아이들도 한 발짝 더 환경과 친해집니다 쓰레기 담고 또 쓰레기 담고 쓰담쓰담 참 잘했어요 꼭꼭 숨겨놓은 쓰레기와 누군가가 버린 양심을 줍는 사람들 환경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일은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죠 지구를 지킬 수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요 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보람된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환경도 하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비록 손은 무겁지만 마음과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보람으로 가득 채워진 시간 줍깅 1시간 만에 쓰레기가 이만큼이나 쌓였습니다 그중 재활용이 가능한 캔이나 페트병은 따로 분류해서 구청재활용센터로 보내집니다 동네가 환해지니 웃음이 절로 나죠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겠죠 크롬멸 지구숲이대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의 또 다른 방법은 쓰레기를 최대한 만들지 않는 것 코로나 이후 배달음식이 성행하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인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이곳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쓰자는 제로웨이스트 카페입니다 코로나 오고 나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에 보다 심각한 공감을 하게 됐고 저희가 자원순환, 탄소중립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카페라는 공간에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고 그게 제로웨이스트 카페를 창업하는 일이었습니다 식사 후 차 한잔의 여유는 포기할 수 없는 현대인들의 납 이곳에선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컵보다 재활용이 가능하고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자체 제작 다회용 컵을 쓰고 있는데요 요즘엔 컵사이클링으로 불린다네요 간편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일이 말처럼 쉽진 않지만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환경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데 친환경 카페를 이용하면서 줄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 생필품들을 직접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면 친환경 생필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플라스틱 대신 나무로 만든 문구류와 칫솔 그리고 천연수 세미까지 다양하게 있어 착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들고 오면 필요한 만큼만 구입할 수 있는 친환경 세제 리필 코너도 마련되어 있죠 이렇게 리필을 하면 불필요한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물이 보물로 재탄생되는 곳 버려진 가구로 만든 안내데스크부터 눈길을 끄는데요 쓸모없을 거라 여겨졌던 폐자재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 제품들이 한가득 리사이클이 버려진 것을 재활용하는 것이라면 업사이클은 버려진 것을 재활용한다는 의미 업사이클은 재활용, 재사용 가능한 그런 소재를 무분별하게 버리지 않고 자신만의 디자인, 자신만의 기법을 활용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새활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센터는 업사이클에 관심있고 제품을 생산하기 원하는 업사이클 기업을 발굴하고 상품 개발부터 홍보, 팔로 개척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업사이클 문화 확산을 위해 만들어진 이 공간에 부디 많은 시민분들이 찾아주셔서 조금 더 업사이클 문화가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사이클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오늘은 버려진 조화를 새 활용해볼 예정입니다 축하화환이나 헌화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조화의 소재는 대부분 플라스틱 특별한 기념일에 제 임무를 다하고 나면 처치곤란 골칫거리죠 시들지도 썩지도 않은 조화로 과연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걸까요? 살짝 단색을 해보내는 걸친 이쁘다 이쁘네 단색을 해보내는 걸친 이쁘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칭찬해가며 만든 제품은 단금주 같다 단금주 조화잎으로 포인트를 살린 볼펜 알록달록 각자의 개성이 묻어있는 업사이클 굿즈입니다 평소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런 강좌를 통해서 다양한 소재로 나만의 작품을 많이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플라스틱 조화들이 그냥 사용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유용한 물품들을 만들어서 계속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조화롭게 만든 볼펜 여러분도 업사이클링에 도전하세요 환경을 지키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죽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폐자재를 활용하고 매일 조금씩만 실천하면 지구의 내일이 행복해지겠죠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행복을 전하는 6년차 동화작가 전여울씨 그녀는 복잡한 도시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고흥으로 향했습니다 분명 여유있는 삶을 찾아왔건만 고흥에서의 삶은 도시에서보다 더 바빠졌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꿈도 많아졌기 때문이라는데요 고흥에서 나만의 동화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녀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다도해에 절경을 품은 고흥 산이면 산, 들이면 들 넉넉한 자연이 내어주는 아름다움에 최근 고흥으로 귀농귀촌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한적한 시골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청년 전여울씨 또한 1년 전 고흥으로 귀촌했답니다 이번엔 여성농업인기술인센터도 취재해야되고 저는 이거는 약간 글을 써달라고 하면 약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고 인터뷰 이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질문지 짜가지고 좀 연락을 드려보는 식으로 이진우 화가라고 아세요? 어.. 일러스트 좀 느낌나게 그리시는 분? 고흥에서 뭐 이런저런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의 백화 작업부터 해가지고 농민회가 한참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막 걸개 그림도 그려주고 그런 작업을 했다니 그러면은 이분도 다음 후에 한번 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동화 작가에서 기자로 변신한 걸까요? 농업부터 문화까지 취재하려는 주제도 정말 다양하지만 이 주제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고흥과 관련돼 있다는 점이죠 지금 고흥의 로컬 매거진 모당모당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저랑 이야기 나누신 분은 나익수 편집이원이라고 고흥에서 이제 귀촌하신 분인데 전직 편집자 셔가지고 저랑 같이 로컬 매거진에 어떤 콘텐츠를 실으면 좋을지 의논하는 역할을 맡고 계세요 상호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제 이제 살아가는 시골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이거를 쓰는 게 계기가 돼서 실제로 고흥에 어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문화가 있고 또 고흥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말 그대로 문화 잡지라고 할 수 있는 또 지역을 잘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잡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당보당 매거진 취재차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카페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매거진에 담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장님한테 연락드리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가 너무 예쁜데 어떻게 이거 카페를 차리실 생각을 하셨는지 퇴직 후에 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제 아내하고 오랜 고민 끝에 로컬 매거진 모당모당은 고흥에 참 매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콘텐츠 선정에서부터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이제 매후 콘텐츠들이 조금씩 변형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는 이걸 담았을 때 독자분들이 재밌다고 느끼실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지 그런 요소가 있는 콘텐츠들을 주로 매거진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춘한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흥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출렸으면 좋겠어요 취재를 마치고 그녀가 부랴부랴 향한 곳은 풍향면에 위치한 작은 폐교입니다 알록달록한 종이에는 고흥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데요 이곳은 뭐하는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된 덤벙청년마을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점 공간이고요 풍양초등학교 고흥분교라는 폐교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희 사업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청년 고흥 모여라 같이 외지 청년들이 고흥에 와가지고 고흥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했고요 이후로도 뭐 촌캉스, 어칭스 같이 이제 다른 외지 청년분들이 고흥을 조금 체험하실 수 있고 고흥의 어떤 이주 가능성들을 탐색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도 이 안에서 조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와 계셨네요 이번에 유자 풀영상 올라간 거 봤어요 그냥 진짜 촬영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번에 조금 저희 기대보다는 살짝 시청자 수가 적었지만 다음 업체는 또 식품이기도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SNS 라이브로만 이제 송출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문 라이브 커머스 업체를 통해서 송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은 이제 반복되는 도시의 삶을 벗어나서 고흥이라는 새로운 지역의 매력을 이제 느낄 수 있고요 지역 주민들은 이제 지역에 부족한 일손을 이제 청년들이 도와서 이제 부족한 일손을 채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년 자영업자 분들이 이번에 라이브 커머스 프로그램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장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청년들이랑 지역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마을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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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식사 좀 일찍 하셨네요 아니 밥이 있어서 밥 안 하고 막 낙이 밥 물어서 골라도 먹었어 다음에 이제 청년들 데리고 여기 고흥 마을에서 또 사는 것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거 집 빌려주시기로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분 집에서 조금 4박 5일 동안 또 이렇게 그럼 저희 혹시 그 청년들 데리고 반농사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고흥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또 고흥 일을 잘 몰라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나중에 마을 주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실지 그런 게 염려되고 했었는데요 막상 여기 와보니까 어머님들이 너무 반겨주시고 인사도 너무 잘 받아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런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하랴 청년마을 준비하랴 누구보다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 여울씨 그녀가 바쁜 와중에도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과 함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모당모당 사업도 그렇고 덤벙 청년마을 사업도 그렇고 정말 궁극적인 목표는 고흥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고흥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늘어서 저랑 같이 고흥 안에서 좀 재미난 활동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고흥이라는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런 문제를 조금 같이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이게 제일 궁극적인 목표이긴 합니다 귀촌 후 도시에서의 삶보다 바빠졌지만 더없이 행복하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꿈을 꿨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그녀가 고흥에서 만들어 나갈 동화세계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지 기대가 됩니다 105년 전 3월을 기억하기 위해 울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부부의 아들인 박진수 박진환 형제 작가의 첫 합동 전시회 지금 만나봅니다 울산 동부에 위치한 문화예술 복합공간 문화공간 방어진에서 지난 3월 7일부터 고향의 봄을 주제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작품들은 울산을 대표하는 항일운동가 고 이효정 박두복 부부의 아들 박진수 박진환 작가 형제들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독립운동가 후손인 박진수 박진환 두 화백을 자신들의 고향인 이곳 울산 동구로 초청해서 여는 전시회입니다 두 작가는 사실 독립운동가 후손이면 독립운동 후손으로 뭔가 그 세상에서 대접받거나 아니면 그것을 좀 기리는 게 필요한데 실상 그렇지 못해서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어요 또 그랬던 마음의 미안함과 또 독립운동에 대한 기억들 그것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초청을 해서 전시를 열게 됐습니다 큰 아들인 박진수 작가의 그림 15점과 막내 아들인 박진환 작가의 조각 50점 총 65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전시회장을 찾아 3355 작품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많이들 오셨죠? 오늘 오후에 여기서 방어진의 역사기행을 전문가 선생님이 하신다고 하셔서 알게 돼서 왔습니다 울산의 근현대사 연구하면서 시민들과 나누는 역사기행 길잡이를 자주 하고 있는 대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온도가 올라서 함께 걷고 함께 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가을 고등학교는 일산 하리가 되는데요 독립운동가 후손 전시잖아요 단순하게 작품만 보는 것보다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벌어졌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직접 저희가 만나게 되면 작품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 두 분의 두 분 작가 선생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연관이 있는 보성학교를 찾아가는 게 의미가 있겠다 보성학교 고사로 있었고 또 보성학교 졸업생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이야기가 오늘 역사기행을 다시 한번 다뤄질 거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작품을 보면 또 작품을 보는 느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문할 곳은 지난 2021년 옛 보성학교 운동장 자리에 지어진 보성학교 전시관입니다 동구 지역 항일운동의 중심지이자 울산 유일의 민족교육을 상징하는 학교죠 이번 전시회에 초청된 박진수 박진환 형제 작가와도 이 학교는 인연이 깊습니다 어머니 이효정 선생은 보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아버지 박투복 선생은 이 학교에 졸업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먼저 알고 싶어서 오기도 왔고 우리가 역사도 중요하고 또 3.1 운동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울산 안에서 또 가까운 이 동무에 있었던 일을 좀 모르고 있었지 않았나 근데 오늘 이렇게 설명도 있고 또 볼 수도 있어가지고 좀 기억이 더 남을 것 같고 조금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프로그램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여기 학교가 있고 또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여기 울산 동에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성학교 전시관에서 약 200m 떨어진 이곳은 보성학교를 세운 성세빈 선생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아직도 그의 흔적들이 구스란히 느껴지는데요 뭐 동네가 또 새롭게 보이는 것 같고 좀 많이 좀 관심을 좀 더 동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자료들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워낙 이제 역사 좀 오래되기도 하고 월적의 강정기 때 보관도 좀 많이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소중하게 자료들이 좀 모여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이 공간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보니까 또 고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를 이해해가지고 그때 제가 놀아가는 우리 할아버지에 진짜 돌아가셨지만 그런 할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많은 그 동구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그 독립 후손가들의 삶에 대해서 쓴 기사를 우연히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또 오늘 이런 이제 역사기행까지 함께 하니까 정말 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동네 이야기잖아요 울산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함께 싸우신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런 자리들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두 오늘 하루 느낀 게 참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독립 파이팅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하는 것은 그저 과거를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독립운동에 그랬던 마음이 바로 현재까지 이어지면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새로운 나침판이 되거든요 뭔가 또 보다 정의롭고 또 보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들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저희들의 약속 함께하는 역사기행 또 이런 순서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향을 떠나 있어야 했던 독립운동가 후손이 그리워한 고향의 봄 올 봄엔 박진수 박진환 형제작가의 작품과 함께 따스한 울산의 봄을 맞이해보면 어떨까요? 흡抓entes 울산의 봄 그 끈이 그리고 Software wag Rob 네, 제가 춤을 추고 있는 이유 바로 유진스의 민지 씨가 이번 4월 10일에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홍보모델인데요 저도 자칭 홍보모델로서 만약에 유권자시라면 주먹하라는 이유로 어텐션을 쳐봤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좀 달라진 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어텐션! 어텐션! 이곳은 선거에 의한 선거를 위한 업무를 맡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였는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현장! 지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근햄과 호결 fragr이션 다 마스코트인가요? 네, 저희 선관이를 대표하는 마스코트 바로 extend 그렇다면 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확히 어떤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거가 치러지잖아요. 그 선거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 돌아오는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 하시는 건 아시죠? 아, 알죠. 그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사전투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같이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투표하러 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투표하러 왔습니다. 주식해주세요. 혹시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한가요? 아,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오, 이렇게 나오네요. 투표용지가 두 장인데 또 한 장 무엇이에요? 네, 보통 국회의원 선거를 하시게 되시면 투표용지를 두 장 받으시는데요. 지역의 국회의원 대표를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입니다. 아, 네. 보통은 두 장을 받는데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전주시 완산구 그리고 장수군의 일부에서는 투표용지를 세 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세 장 받는구나. 네. 어, 제가 보니까 뭔가 투표용지가 전과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나요? 잘 보셨네요. 저희 아래 보시면은 이제 일자형 바코드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전에 사전투표용지에서는 저희가 QR코드로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뭐 QR코드에서 일자형 바코드로 바뀌어도 사실상 기능은 똑같이 하는 건데요. 이제 워낙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QR코드에 대한 의혹을 많이 제기하셔보니까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저희가 끝내기 위해서 바코드로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저 이제 투표 한번 해보면 될까요? 네. 저쪽으로 가보시겠어요? 네. 기표소 내에서는 촬영이 안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돼요. 쏙 그러면 이 밖에 또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사전투표 하실 때 네. 신문증을 스캔하셨었잖아요. 어, 맞아요. 네. 그 스캔 이미지를 원래는 선거일까지 보관했었는데 네. 이제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관합니다. 어, 그 이유가 혹시 뭐예요? 네. 선거 소송 제기가 기한이 선거일 후 30일까지거든요. 아, 네. 자료를 요구할 때 그런 것들의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 그래 30일까지 연장해서 보관합니다. 아, 그럼 확실히 더 전부 다 이 투명하고 공정해지는 투표가 되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주군 선거관리위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들어보니까 이 공명정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이 사전투표함 보관 방법에도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무엇일까요? 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안쪽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아, 네. 오, 이런 곳이 있구나. 네. 여기가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인데요. 여기 한번 열어보시면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CCTV가 설치돼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아, 지금 여기 안에 보이는 거예요? 네네. 아, 보이시나요?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침입을 하면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황 확인이 가능하고요. 원하시면 누구든지 청사 앞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일반 시민분들도 확인 가능합니다. 어, 그럼 그냥 지나가면서도 다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언제든지. 아, 그렇구나. 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 이번에는 이 개표 과정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투표함이 있는데 이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들어있는 투표함. 보니까 봉인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있네요. 와, 드디어 봉인됐던 투표함이 열렸는데요. 어, 담당관님. 처음으로 하는 개표 작업이 뭐예요? 네, 일단 투표지를 가지런히 정리해서요. 지역구 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 선거 투표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정리된 투표지를 이쪽 투입구에 꽂아주고요. 여기에서 분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후보자별로 분류가 됩니다. 아, 그리고 후보자별로 분류가 되지 않은 투표지들은 네. 이쪽 재확인 대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단계예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이쪽 심사직계부로 옮겨서요. 이제 그 분류된 투표지에 대해서 심사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이번에 이제 수건표 절차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 심사 개수기에 의해서만 심사 확인을 했었는데요. 손으로 일일이 확인을 한 다음에 저쪽 심사 개수기로 또 한 번 이중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이중으로 확인하니까 더 정확도가 높겠네요. 그럼요. 네. 더 정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분류기로 분류된 값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신뢰성이 제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아, 근데 정말 분류기가 정확하네요.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이 분류기도 좀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이 분류기의 경우에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서 무선 랭카드가 제거되었고요. 그리고 인가된 USB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체 제어 프로그램이 적용되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해킹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였습니다. 아, 그럼 전부 다 확실히 더 안전해진 거네요. 네.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에는요. 특표지 분류기를 봉인하거든요. 이렇게 봉인하게 되는 이유는요. 특표지 분류기에 저장된 그 특표지 이미지를 별도 저장 매체에 저장을 하고 원본 데이터는 여기에서 삭제를 해왔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부터는 그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당선인의 임기 동안 그대로 이 분류기 안에 보관하게 됩니다. 아, 당선인의 임기 동안? 네, 네. 아, 정말 보안이 강화되네요. 전부 다 그렇죠? 신뢰도도 높아지고요. 네. 공정하고 투명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투표 개표 과정의 개선반이 마련됐는데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온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잘 관리돼서 민주주의의 꽃이 잘 피길 기대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꼭 투표하세요. 우리의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짓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푸근한 맛. 보령 봄바다에서 만나볼까요? 한결 부드러워진 바닷바람에 봄 기운이 느껴지는 보령 대천항.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충남 보령입니다. 봄이 얼마만큼 우리 곁으로 왔나 알아보기 위해서 대천항을 왔는데요. 일단 뒤쪽으로 새벽 조금 나간 어선이 돌아오고 있고요. 봄은 그 뒤에서 천천히 오고 있는데 봄아 빨리 와. 먼저 대천항부터 구경해 볼게요. 가시죠. 보령 대천항은 서해에서 가장 큰 어항인데요. 이른 아침 저흡을 마치고 돌아온 고깃배들. 봄바다에서 잡아 흘린 보물들을 풀어놓느라 분주합니다. 도다리부터 낙지와 주꾸미까지 봄견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덕분에 어민들은 설레는 봄을 시작합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구경하기 위해 업 한 장에 살짝 들어가 봤습니다. 어민들이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들은 시장으로 나가기 전 경매를 거치는데요. 봄이 시작되면서 어정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경매자들의 수신호도 경쾌해졌습니다. 지금 위판장으로는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 현재 지금 들어오는 것은 낙지, 삐트리, 주꾸미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쁘지만 그래도 보람을 내시겠어요? 입가에 미소가 있고 바빠지면 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많이 잡으셔서 위판하시면 저희도 이렇게 비싸게 물건 값 잘 받아서 어민들 주머니에 든든하게 채워드리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 그것보다는 안전하게 좀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천 범바다의 기온을 맛보기 위해 근처 식당을 찾았습니다. 조금 이른 시간인데 문 연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픈했나요? 네. 문을 일찍 여시나 봐요. 네, 9시에 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시작하시는 거예요? 손님들이 많이 찾으셔가지고요. 일찍 열고 있어요. 아침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네. 생선구리가 주 메뉴라는 이 식당. 매일 아침 사장님은 오늘의 생선을 칠판에 적는다고 합니다. 지금 쓰신 게 오늘의 메뉴라면 철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네, 철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져요? 3월 달에는 도미 나가고 4월 달에는 우럭, 삼치, 가자미, 7월 달에는 전어 이렇게 제 철마다 조금씩 다르고 있어요. 생선들도 나오는 식기가 조금씩 다르니까 먹고 싶다 해서 먹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오늘은 도미, 박대, 고등어, 가자미. 네. 철마다 달라지는 생선구이. 현지에서 맛보는 호사인데요. 밑반찬에서도 봄바다의 맛이 느껴집니다. 이야, 반찬 종류도 많네요? 네. 이거는 봄에 나오는 봄나물이고요. 이거는 가자미 말려서 조린 거고 이거는 토시예요. 메인메뉴 나오기 전에도 이 정도면 밥 한 공기 뚝딱이죠? 그렇죠. 밑반찬도 신경을 많이 쓰셨나 봐요. 네. 밑반찬에 밥 한 공기, 생선구이에 밥 한 공기, 잡탕에 한 공기. 세 공기를 모아야겠어요. 네. 오늘 제가 날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상큼한 봄나물 밑반찬으로 먼저 입맛을 돋아봤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괜스레 날은 해지는 이 봄을 확실하게 깨워줄 시원하고 향긋한 도다리 숲국 대령이요. 제가 잡탕을 주문했잖아요. 짬뽕처럼 이것저것 막 넣고 끓이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는 도다리 숲국 아닌가요? 육지의 봄과 바다의 봄이 한데 어우러지는 도다리 숲국. 봄 기운이 솔솔 비어오릅니다. 봄철 한정 메뉴이자 사장님의 특급 서비스죠. 잡탕은 여러 가지 넣고선 끓인 건데 기본 한 세 가지는 들어가요. 꽃게하고 아구 꼬리하고 도다리 같은 거 들어가는데 오늘은 도다리 숲국을 해였어요. 그래서 경매장에서 바로 받은 것을 제공해와서 오늘은 끓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생선구이가 등장합니다. 4종류의 생선이 넓은 그릇에 담겨 나오는데 끄릇너릇꽂은 빛깔을 보니 벌써 군침이 도네요. 고맙습니다. 눈을 뗄 수 없는 이 비주얼 보이십니까? 기름이 쏙 빠져서 더 바삭해진 생선구이 한상인데요. 4종류의 생선이 먹음직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비주얼만으로도 입맛 사로잡기 성공입니다. 오늘의 메인 메뉴 생선구이도 도착을 했는데 4종이고요. 이게 가자미이고 이거는 서해안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박대 서촌과 군산지역에 유명하죠. 그리고 고등어에다가 이게 도미 하지만 설명 들으셨죠? 이 시기에만 먹을 수 있는 생선들 철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랜덤이고요. 잡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제대로 걸렸네. 도다리 숯국이 나왔어요. 그런데 생선구이를 담은 그릇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뚝배기처럼 열기가 느껴지는 도자기 그릇입니다. 그릇이 용기가 특이하네. 그렇죠. 항아리 뚜껑 같기도 하고 아 왜 여기다 담아주는 거지? 이게 뭐지 이게? 항아리 뚜껑인데요. 드실 때까지 식지 않게끔 식어버리면 약간의 비린내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드실 때까지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하고요. 손님들한테. 그럼 봄바다의 맛을 제대로 느껴볼까요? 향긋하고 시원한 도다리 숯국. 새 봄을 느끼기엔 그만이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올봄 처음으로 먹어보는 쑥입니다. 이제 봄이 찾아온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의 밥도둑 입장 완료. 제철 맞은 가자미부터 발라먹었는데요. 통통하게 살이 올라 식감도 좋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가자미구이. 간이 생각보다 많이 돼있지는 않지만 밥이랑 먹을 때 딱 적당하고요. 조금 더 건강한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고추냉이 소스에 찍어먹으면 되겠네요. 간장 소스에. 그럼 생산들을 다 어디서 가져오는 거지? 신랑이 중매인인데 이제 수협에서 중매하는 걸로 해가지고 도미랑 우럭이랑 가자미랑 뭐 박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제공하고 있어요. 3월 달에는 도미가 나가고요. 4월 달에는 우럭, 5월 달에는 뭐 삼치, 가자미, 뭐 7월 달에는 이제 전화, 전어, 제철마다 그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생선구이를 즐겨볼까요? 부드럽고 담백한 이 맛. 제철 봄바다의 기운을 느끼기엔 그만이죠. 짭조름한 매력에 밥이 술술 들어갑니다. 대천에 와서 가성비 좋은 생선구이를 마음껏 즐기니 행복하기만 합니다. 역시 생선구이는 손에 들고 뼛째로 뜯어먹어야 제맛이죠. 남김없이 제대로 발라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밥 한 공기 추가요. 안되겠습니다. 한 공기 더 먹어야겠어요. 보다리 숯국도 맛있고, 밑반찬도 맛있고 게다가 메인 메뉴인 생선구이까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한 공기 더 갑니다. 생선구이에 밥 한 공기만 먹는 건 예의가 아니죠.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남길 수 없잖아요. 대척 봄바다의 넉넉함이 거스란히 느껴지는 생선구이 한 상. 그래, 이 맛이야. 잠들었던 미각세포도를 흔들어 깨우면 봄날의 나른함이 저만치 달아납니다. 맛있게 먹다보니 밥 두 공기를 뚝딱 비웠습니다. 오늘도 밥 두 공기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밑반찬들도 하나하나 다 맛있고요. 그리고 봄의 향기 가득 품고 있는 도다리 숯국이 오늘의 잡탕 메뉴였고요. 게다가 다양한 생선을 맛볼 수 있는 생선 모든 구이 서해에 건강한 기원을 가득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천 앞바다로 봄바다 구경 오셔가지고 꼭 한번 걸음해 보세요. 바야흐로 서해에도 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생동감이 넘치는 보령 대천항. 봄바다의 활력과 시원함이 느껴지는 곳이죠. 그리고 향긋한 도다리 숯국과 제철 생선으로 차린 생선구이 한 상. 맛은 기본, 가성비까지 좋아서 두 배로 더 든든해지는데요.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새 봄. 생선구이 한 상으로 봄 기운을 충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Yuri. 2 6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